오늘은 플레이그라운드 스페셜클립 촬영 무대입니다. 제가 첫 주제예요, 여러분. 지금 해가 굉장히 세서 눈이 조금 안 떠지는데 이쁘게 나오겠죠, 뭐. 촬영을 이어서 해볼게요. 광감 빛 모래 속에 손을 넣었던 아이 다시 그려볼래. 좀 더 fair. 좀 더, 좀 더, 플레이그라운드 회색 공간에 넌대로 칠해봐. 응?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오늘 하루 재미있잖아 센터 벗어놨어요 마지막에 제가 약간 색다른 모습을 추라기로 해서 그쳤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그 긴 머리로 춤추니까 적응이 안 돼요 짧은 머리에 편리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5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제가 한 3시간 잤나 이제 졸려요 근데 이렇게 날도 좋고 이런 시간에 찍으려면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났어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한 번 한 번 근데 이건 보고 제 날이 오늘 비도 안 오고 춥지도 않고 막 덥지도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해가 막 되지 않은 지금 시각 10시 19분이라 그런가 봐요 우리 손녀들이 이제서야 아니 아까도야 내가 차를 타고 여기로 올 때서야 일어났다고 이제 출근한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부럽더군요 우리 언니들도 여기 스텝 언니들도 여기로 출근을 하셨겠죠? 저 때문에 일찍 하신 건가? 좀 일찍 하셨대요 네네 일찍 퇴근시켜달라고 하세요 오버 근무는 옳지 않아요 아니면 추가 수당 달라고 하세요 이거 꼭 내보내주셔야겠죠? 뭐든 일한 만큼 봅시다 여러분 아니 일한 것보다 더 봅시다 파이팅! 끝! 일찍 퇴근시켜주시면 돼요 군산 reboot 하이 새로움에 날 맡기고 멀리멀리나가 나 입만 와 심지어 입만 자른거라 두수대 앞에서 앉아있으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도우시면서 인서트를 찍는 진대요 저는 하나의 하나의 조형물 하나의 조각사 이면 그걸 저를 담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하나의 풍경 을 담으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래서 담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름답고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더 올리지 않고 무서운 젓가락 싱그릇게 양념에 묶은 양념에 강한 양념에 얇게 오후 지내 장념에 난 다음에 앉아 고독을 즐긴다 아 애쩍 좀 놀아야지 카메라가 여기 진짜 보니까 혼자서 풀립을 따보는 건 또 처음이라 예전에 데뷔 초 때 언니들 파트에 포장한 적이 없지 이건 또 처음이라 도착해 결따로 꿈을 뛰어가도 내 어린 추억들 이젠 지켜주고 싶어 다시 그려볼래 정말 정말 playground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름들이 이상해 Is it true? Just fly high 새로움에 날 맡기고 멀리말리나가 촬영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주세요 이곳은 눈빛 모래 속에 손을 넣었던 아이 너무 신나게 했어요 저 얘들아 웃어 내려와 갑자기 아니 여기 2인경 2인경이에요 2인경이에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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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! 다리가 잘 잡았어! 하나, 둘, 셋! 끝! 합체! 합체! 이제 스페셜 클립이 끝났고요. 너무 방방 뛰었잖아요, 힘내요. 여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독일 가기 전에 찍은 거거든요.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겠죠?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하루에 한 10번씩 보면은 아니 10번 이상 보면은 되겠네요. 저랑 그렇게 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다른 사람보다 약 한 직장인분들이 대부분 몇 시에 일어나시지? 한 6시쯤에 일어나시나? 그러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았네요. 한 1시간 일찍 일어났으니까 아... 아니에요. 뭐 저는 저니깐요. 좀 낮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선택을 좀 하러 갈 거예요. 안녕! 바빠이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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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